용기 아 아 꿈을 꾼 것 같아 어후 꿈을 꿨어 꿈을 꿨어 어 고친건 고쳐졌겠지 지금 저희는 여기서 나갈 것입니다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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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새지만 지금 가야되요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됩니다 빨리 도망가야되요 자 이 길 맞습니다 이 길 맞아요 100%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제 그 길이 맞아요 위로 위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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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새고 이지만 아니 쳐 아 쟤도 공격할거 같은데 아 저놈은 착한 놈일꺼야 애들이 나 성격이 다르잖아 저놈은 착한 놈일꺼다 난 믿어 의심치않아 아가야 아 아 이 쌍놈의 새끼가 이게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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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가오지 말 다가오지 말 쌍놈의 새끼 야 공격하잖아 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자 폭력 만약에 어제 죽은위에 세이브라면 니켈 하나가 없을수도 있어요 이런 재길 어어어 어 다 터진다 잠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여기서 수리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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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꺼지면 얘네들이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조용하단 말이야 조용해서 아마 뭐라고 안할거야 조용하니까 어 시비 털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 어 시비 털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 자 일단 수리하겠습니다 힘들게 시메까지 왔는데 니켈 몇개 구했지 니켈 자 니켈 좀 보겠습니다 아 니켈 하나 있어요 그럼 프라운에 있는 니켈까지 해서 비틀 사인스 스테바라이징 세개 먹고 자 일단 여기서 지금 다 천정이구요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좀 틀어야 되거든요 좀 틀어야 되거든요 자 어 해발 오백 아 해발이란다 어 휴방각 잡으시네 아니 휴방각은 누가 휴방각이야 형 고3때 그분 두살이였어 그러네 저석주행 어 이쪽인가 이거 너무 어두워서 외부부를 어떻게 키지 자 갑니다요 여기서 저석모드로 나갈겁니다 저석모드로 나갈거에요 외부부를 키면 배터리 많이 먹지 않냐 3 350m 330m 일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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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상승 이 소린 잠깐 저장 잠깐 저장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레비아탄 소리다 자 자 일단 저희집 갑니다 1km 떨어져 있습니다 저석모드로 가야됩니다 에코드라이브 아 저석모드로 가니까 그나마 많이 안먹는데 여기는 어떤지역이냐면 여기가 모래언덕인 것도 같아요 어 뭔가 막 부딪친다 조심조심 사일런타 사일런타 모드는 안돼 쾌석 운항 아 됐다 조금 안전지대다 레비아탄이 없는 곳이야 어 뭔가 안전지대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밝아지고 있어 밝아지고 있어 어 예 프라운 충전 다 된 것 같습니다 프라운 충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33포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프라운이 너무 많이 먹어 어 어 나왔다 아 나왔어 자 이제 먼저 심해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어 해보겠습니다 자 불 끄겠습니다 외부 저명 끄기 외부 저명 끄면 더 잘 보일거야 난 살아나왔다 야 와 이걸 사람하고 살아오네 야 이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 거임 아 제가 원래 좀 못하는 척 하면서 예 님들의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했었던 것이지 아 한번 죽긴 했는데 아 그거야 뭐 내부 조명을 왜 꺼면 내부 조명을 내부 조명 끄면은 오 더 잘 보이는데 어 운치가 있구만 이제 어 운치가 있구만 이제 어 조 족크림 라떼야 고맙다 어 여기 대화명 봐라 어 아주 아주 바람직한걸 아니야 조크인가 저게 뭐지 남자는 하드코어 아닌가요 아 초크림인가 어 퍼플리카 고맙다 아니 자 내부 조명 켜겠습니다 초코크림 라떼 아니었나요 초크림 라떼라니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 어떻게 빼지 아하 좋아 이 충전하고 아 여자라고 아 아 아 미안 미안 아 아 나 몰랐음 영영영 영영영 영 자 간만에 우리 그리운 집으로 왔습니다 님들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아 프라운을 먼저 데리고 오자 프라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게 너무 많아 이 새끼 엄청 충전 많이 연료전지를 많이 들고 가야겠다 자 프라운을 아 문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라운 충전까지는 못하겠네 문풀에서 아 엔진 안 껐군 있어봐 있어봐 아니 이거 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오 엔진 그냥 순식간에 끝나던데 엔진 파워링다 됐다 자 우리 가지고 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일단 심의 업그레이드를 만들겠습니다 아 이걸 빼야겠다 아 나 왜 이렇게 왔다갔다 많이 하니 한 번에 못하.. 할 생각을 못하니 나 그거 어디에 놔뒀지 아 한 번에 할 생각을 못하냐 아 사이클로프스 MK1을 일단 갖고 오고 그리고 아 이걸 만들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재료를 이거는 있고 사이클로프스 MK1 만들었고 보호막 생성 재료 알 수 없다 재료 알 수 없다 화재 진화 황 두 개랑 에어로겔 두 갠데 황 두 개가 있나 콩방장님 앞으로 공회전 단속으로 공회전 단속으로 5만원 벌금 통지서 한통 날라왔습니다 야 공회전 단속 그게 뭔소리야 야 그리고 디젤차는 한 아.. 아 아니구나 황은 있으시다고? 니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하러 자 이제 만들겁니다 더.. 더 심해로 갈겁니다 저희 저장고 열고 아 황이다 아 황이네 아 황이.. 황이다 이러면 님들 아 어디가 이 쌍놈 이거 왜 이럼 이건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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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문제를 연결하여 다같이 문제를 받아먹는 아니 이게 그냥 빨리 물 빼 빨리 물 빼 아 침수 아 이게 갔다 왔더니 침수라고 했네 이게 왜 부서지 이게 아 상처뿐인 영광이다 진짜 와 침수를 빨리 물 빠져놔야 돼요 빨리 빨리 이거 만들어야 돼요 니켈 그거 세 덩이 구하러 오기 위해서 좋아 플라스틸 주개만 있으면 됩니다 남정석이가 누구지? 야 남정석이가 누구냐? 남정석이가 어딨지? 어 남정석이를 어디서 구겨오라는데 어 라디오 왔다 일단 잠깐 충전된 거 이거 100% 됐겠지? 좋아 이거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충전하고 연료전지 충전기를 더 만들어 가야겠어 이게 지금 다 영웅 짜리라서 뭐 스캔은 필요 없고 남정석이 젤리 주머니 어 루비 꽤 있고요 나비 있고요 어 금은동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필요한 건 티타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이 여기 있습니다 오오오오 아 티타늄이 없네 차철석 그리고 황 아 다이아몬드는 여기다가 저 좀 가지고 올게요 다이아몬드 전기제품은 나 여기 아 100%짜리는 갖고 갈 겁니다. 다 충전이 완료되면 에어로겔 두 개 있어요. 아까 세 개 필요했었나? 니켈 있고요. 세 개 있고요. 배터리 두 개 다 있습니다. 소화기 있고요. MK1 가지고 왔고 이거 잠깐 놓고 먹고 밥 좀 먹고 니켈 여기다가 잠깐 넣어놓고 탄염 가지고 신호기 넣어놓고 좋아 가자 한 개씩 하는 거야. 한 개씩 나 고철 구하러 갔다 올게 야 그러면 저거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면 몇 미터까지 더 내려갈 수 있냐? 몇 미터까지 더 내려갈 수 있지? 아 이제 상례메이커 저거 지금 현재는 이제 900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심업자네네. 고철 아니네. 나 왜 지금 물질하고 있지? 시몬스 타고 가면 되는데 1000미터까지 안? 100미터까지밖에 안 지금 2단계 업그레이드거든.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면? 배고파지고 있구먼. 상관없어. 아 시몬스의 수압 내성을 할 수 있는 시몬스 이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장소가 900미터라서 시스템스 온라인 자 고철 구하러 가자 미역에 사는 근데 여기는 좀 그 시기 한 게 고철 10개 있어야 되지? 미역에 어딨어? 어 여깄다 자 고철 좀 고철 들고요 어 고철 와 여기 완전 노다지네 노다지 자 4개만 있으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주게만 만들면 되거든? 자 물물고기랑 좀 잡아갈게 자 넣어둬 넣어둬 어 얘 생각보다 크구나 저희는 물 많아야 된다 물 물 많아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특히 넣어 생림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점점 밤이 되는구나 배고파나 어 어딨냐? 어 어디갔지? 멱살 좀 잡으면 어떠냐 잡기만 하니까 잡혔겠지 얘는 너무 빨라서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더 빠르지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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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느려서 이걸 못 잡았었는데 오늘 어 즐거운 금요일을 맞이하야 아 오늘 이태원에서 한잔하실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요즘 외롭잖아 아니야 아 오늘 딱 금요리가 딱 좋은데 오늘 오늘 같은 날 2타원에서 딱 아 이 새끼 왜 아 나 피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죽을 뻔 나의 제한은 26세지 아 24세 24세 남정석 1200미터 활성화된 용암지대에 있다 하옵니다 주어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굴뿐이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 남 아 나 여기 왜 왔냐 남정석을 그러면 자 일단 플라스틱 죽게 만들게요 티타늄 먼저 만들고요 방장님 여자 많으신데 여자랑 같이 가요 저것도 정신 못차리니까 불쌍한 영혼이 저기 계시네 님아 여기 여자 없어요 좋아 플라스틱 죽게 두개 전력이 모자라다고? 전력 모자라면 뭐 뭐 다 만들면 됩니다 에어로겔 두개 가지고 가고요 아 저기 황 있지요 자 황을 좀 들고 갑니다 자 에 그리고 니켈 여기 있지요 자 니켈 들고 갑니다 자 물 좀 만듭니다 자 물 좀 만들겠습니다 야 니네 취직할 때 아니야 야 니네 사회에서 내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니네 이제 딱 딱 사회 친구들하고 이제 아냐 아냐 사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아 내 홍방장님이랑 아는 사인데 내 아는 형이다 어? 진짜 그 유명한 홍방장님 너 너 알어? 같이 술도 맛있다 어? 같이 춤도 추고 어? 아 플라스틸 주게네 아 플라스틸 주게네 그냥 그냥 그게 아니네 플라스틸 주게 이빨 하나 있으니까 만들 수 있죠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나 오케이 딱 해가지고 아 리튬 두 개구나 리튬 많지요 리튬 리튬 여기 있나요? 내가 그분한테 백먹었다 이 액수끼야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이건 강화유리를 만드는 재료였지 네 깜빡하고 있었다 자 이제 플라스틸 주게 야 드디어 MK2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우리 MK2 만드는 데만 이틀 걸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MK2 만드는 데 이틀 걸렸습니다 아 아 이 개 노가다 게임 MK2 자망수심을 더욱 늘려줍니다 야 드디어 MK2 만들었어요 이제 남정석씨만 있으면 남정석씨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바로 남정석씨 구하러 갑니까? 아 자 마크2라고 하면 된다고? 자 또 한가지 이제 오늘 할 일을 어 찾아야 됩니다 저희는 드릴을 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드릴을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합니까? 드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드릴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이 없습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중력장치 다 필요 없고 위인장치 필요 없고 뭐 도구랄 거 뭐 다 필요 없고 설계도 있긴 뭐가 설계도가 있어 인마 염산과 금근 소금과 심해버섯 세 개로 폴리아날렌을 만들 수 있다 염산 심해버섯 자 이제 염산 만들겠습니다 그 전에 라디오좀 듣고요 플레잉 파슬리 트랜슬레티드 브로드카스트 플레잉 파슬리 트랜슬레티드 브로드카스트 뭐라는 거지 그럼 드릴은 어디서 만드냐 3D 프린터에서 드릴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인데 드릴을 어디서 만들지 일단 여기 좀 갔다올게요 장착좀 하고 여기 있는거 좀 빼고 저거 외계인인가? 야 이건 전력 안먹지 드디어 드디어 엠케이2 아 마크2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냐 이제 수심 1300미터까지 내려갔습니다 1200미터의 남정석씨가 있다고 했는데 형을 죽여버린다고? 감염돼서 위퍼들한테 처리 참 너무 하시는 애들 내가 뭐 했다고 지들이 감염시킨 거 아니야 화재 진압 모듈을 드디어 팔과 강화 컨솔 모래운덕 지대에 있는 데이터 박스와 19번 코드 근처 자료에 있는 데이터 박스에서 설계도 입술한 문프레만 설치가 가능하며 심오스프론 슈트의 모드를 제작할 수 있다 19번 흥융한 곰탱이야 100피트 감사합니다 자 점점 강화되고 있는 유리해 아 좋다 드디어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어요 자 19번 포트로 일단 갈 겁니다 물 좋네 많네 뭐 이래 많노 와 아따마 찍이네 어쨌든 심의 버섯이를 가지고 가고 심의 버섯하고 아까 뭐 필요하다고 그랬냐 심의 버섯을 갖고 갈 거야 안 할 거다 이거 소금 가지러 갑니다 소금 소금 갔다 올게요 자 이제 우리 심의 버섯도 있어요 아 우리 원룸이가 뭔가 좀 좀 부족한데 더 만들까 아 원룸이 좀 부족하다 뭐가 심의 버섯 다 넣어 놓고 자 소금 가지러 갈게요 아 요것도 좀 넣고 금은동이지 여기 여기 전자제품 여기 루비 각종 기타 등등이 자 티타늄 주개와 여기 티타늄을 다 놓을 겁니다 황도 넣고요 됐다 더 좁은데 더 만든다고? 야 여기면 돼 아 야 크면 왔다갔다 많이 해야돼 어 백퍼센트 됐군 제가 탈과 강화 콘솔 위치만 3일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19번에 없다면 모래 언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꼭 기억해 주세요 어 어 내 지금 기억했어 어 이번엔 확실히 기억했다 걱정하지마 나 19번으로 갈 테니까잉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19번은 아 19번.. 아 19번에